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딜들의 울부지점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질 때는 언어가 되게 무너지게 됩니다. 언젠가 월간조선의 이문열 선생이 가진 인터뷰에서도 그런 걸 지적했더군요. 국가가 혼란스러워질 때는 언어가 무너집니다. 언어가 무너지는 겁니다. 선이라는 언어도 무너지고 악이라는 언어도 무너지고 정이라는 언어도 무너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언어를 다르게 그냥 곡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언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 여러분들 언어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보니까 개딜들 이재명 열렬 지지청들이 당대표 거치까지 결정하겠다. 당은 투표하자. 안민석 씨가 그렇게 주장을 했네요. 뭐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당은 투표를 해가지고 한 번 더 이재명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개딜들이라는 용어를 한 번 생각해보게 되면 기가 차죠. 저도 처음에 이 개딜들이 무슨 뭐 딸기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개의 딸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거를 뭐 개의 개의 딸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개딜들. 참 용어도 시한하죠. 홍준표 대구 광역시장이 이 개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 했는데 조어정치의 끝장이 요즘 유행하는 개딜입니다. 원래 정치라는 것은 말을 잘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또 말을 만들어서 자신의 우위를 확보하고 그것을 이제 조어정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그 개딸이라는 말을 듣고 요즘 반려견 열풍을 타고 유행하는 강아지를 지칭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아지를 이야기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모 정치인 측에서 그게 개혁의 딸들이라는 말을 줄여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 그 좋은 말을 왜 그렇게 오해하기 좋게 사용하는지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개혁의 딸이 아니라 개혁의 여전사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하는 게 국민 정서순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 딸은 오히려 개혁의 여전사를 욕보이는 말이 아닌가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판입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말씀처럼 참 대한민국 정치판을 이해하기가 힘들죠. 불법과 부정의 눈을 감고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럴 게 없고 모두가 한 번 더 해먹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제는 조정치의 끝장이 요즘 유행하는 개 딸이다. 여러분 이 개 딸들이 제정신인가라는 부분들은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 오늘 가보니까 공병호 tv에서 2만 5천 명 정도가 투표를 했네요. 이재명 열성 지지청 개딸들 비명교 의원들에 대한 문자 전화 공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정상적인 일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가끔 제가 정상인가라는 생각을 한 번 해보게 되니까 2만 5천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해 가지고 어제는 95%가 나왔는데 96% 정도가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비정상적인 일은. 이런 비정상적인 그런 그룹이 민주당을 들었다 낳았다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어 있고 또 일본의 정치 세력들은 그런 개 딸들을 등에 업고 다른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해 가지고 댓글이 좀 222개나 이렇게 붙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리한 다음에 몇 개만 봤습니다. 저름처럼은 개딸이란 개 같은 짓을 하는 일을 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고님은 개딸 누가 이름 한 번 잘 지었습니다. 유시오님은 설문조사에서 비정상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미친 짓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말 다시 고치소 미친 짓으로 이렇게 열받아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문용학이님이란 것은 도대체 개딸이란 것들이 무하는 것들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선도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집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어떻든 간에 개딸이란 홍의병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뭐 그냥 울러다니면서 정치적 목표물이라는 관역을 설정해 가지고 공격하고 그런 짓들이 문화대혁명 때 일어났지 않습니까. 개딸과 홍의병 2022년 또 10월 27일 날 문화일보에 김세동 논설위원이 썼네요. 이런 집단적 관계를 비판한 당 소속 정치인에게 이재명 대표 권력렬 지지자인 개딸이 나서서 인터넷 린치를 가하고 있다. 가히 마우쩌뚱 지하의 홍의병 같은 모습이다. 똑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인터넷 린치라는 것이 아무리 이렇게 강심장인 사람이라도 상당히 심적으로 타격을 겉으론 표시가 내지 않지만 내상을 많이 읽는 거죠. 이 문자폭탄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홍의병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인간 심성이라는 것이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읽었던 책 중에서도 언젠가 초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직접 문화대혁명을 중국에서 경험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정주하는 한 작가분이 쓴 홍의병이라는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거든요. 놀리고 이성이고 합리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편을 왜 가지고 그냥 몰려가 린치하고 뭡니까. 때로는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짓들이 문화대혁명 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대혁명을 찬양하는 사람이 또 좌파들이 뭡니까. 대북격인 그런 교수였지 않습니까. 리영희 씨 돌아가신 분이죠. 또 막연하게 이런들 중국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이럼 성장한 세대가 지금 586 운동권 출신이지 않습니까. 제정신들이 아닌 겁니다. 전체주의하고 개인주의를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한국 사회를 전체주의화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유라는 것은 지키지 못하면 빼앗기는 거죠. 정치 권력을 진 사람들은 항상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평범한 사람들을 옥죄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가 수십 년 해놓은 것을 빼앗는 거지 않습니까. 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정치의 이름으로 빼앗는 것만큼 여러분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짓들 하지 않습니까. 그걸 제어해야 되는 거죠.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거를 지켜야 되는 거죠. 선거를 못 지키게 되면 이것저것 여러분 다 빼앗기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